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3년 정도 된 개의 주인이 바뀔 때 원래 주인과 새 주인에 대한 집착도가 역정되는 시간은,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TV나 이런걸 보면은 개가 다른 집으로 입양이 됐을 때 새 주인하고 적응을 못해 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개를 겪어 보면요. 견주하고 있을 때는 막 안 따라올라 하는 개들 있잖아요. 자기 원래 주인하고 집에서 안 따라올라 하는 개들. 헤어짐이 뭔지 아는 개들. 지금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 느낌이 오는 개들. 그런 개들조차도 리더 줄을 딱 저희가 잡아버리면요. 개가 잘 따라옵니다. 좀 버티다가 금방 포기라고 따라오게 돼요. 금방 따라오고 그리고 막상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보편적으로는 견종에 따라서 개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데 보편적으로는 정말 그 주인을 너무 애착이 심했고 그 주인한테 잘 돼있던 개들조차도 그 주인이 좋아해주던 행동들 있잖아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그 주인이 참 좋아하더라. 내 주인이. 이런 행동들을 새 주인한테 막 보입니다. 이걸 갖다가 저는 이제 친화가 다 되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게 뭐냐면 친화가 되고 싶어서 자기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개들도 이제 두 가지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하나는 좀 와일드하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가. 나 너무 불안하고 낯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심 주세요라고 주인한테 했던 거. 전 주인한테 애교를 부렸던 걸 그대로 애교를 다 부려봅니다. 나이가 들은 개들조차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서 이제 그런 애교가 많이 떨어진 개들조차도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새로 막 애교를 피워요. 어릴 때 주인이 좋아해주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 이거죠. 걔도 알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멘시아이가 심한 개들은 낯설어서 이렇게 소심한 개들이 있어요. 소심한 개들은 되게 소심하고 이렇게 있지만 주인이 먼저 가. 새 주인이 먼저 가서 이렇게 만져주고 먹이도 간식도 주고 산책도 시켜주면 빨리 친해집니다. 특히 빨래 친해지는 방법에는 목욕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같이 데리고 자는 방법도 있고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하는 것도 좋아요. 뭐 거실이라든지 방에서. 그리고 아니면 그 끈을 좀 길게 해가지고 산에 가서 산책을 해보면 이 끈이 긴데도 불구하고 멀리 안 가고 불안하니까 사람 옆에 와서 의지하면서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차가 오잖아요. 시장동 같은 데 가면. 차가 오면 개들도 차소에 두렵잖아요. 그러면 또 조금 떨어져가다 새 주인이 옆으로 붙어요. 산 같은 데서도 너무 환경이 낯설고 두려우니까 옆으로 붙는다고요. 같이 다니고. 줄을 놔버리는데도 난 걸 인지를 하는데도 옆에 붙어다녀요. 그리고 낮에도 또 잘 그러지 않는 개들은 밤에 또 산에 가보면 야간의 두려움을 느껴서 사람한테 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개마다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지가 먼저 와 붙는 개가 있고요. 사람이 먼저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개가 있어요. 사람이 먼저 손을 태워줘야 되는 개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개가 있고요. 그리고 견종마다 성향이 좀 틀려요. 개체 특성이 틀려요. 견종마다 좀 견종 특성도 다르고 개체마다 개체 특성도 다르고 맨샤이가 좀 심한 개들도 있고 소심한 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견주가 우리 집에 맡겨놓고 갔다. 그리고 맡겨놓고 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 이럴 때는 개들이 또 틀려요. 그럴 때는 맡겨놓았다고 생각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을 때는 되게 잘하는데 또 자기 주인이 오면 주인하고 되게 반가워하는 개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주인만을 기다리는 개도 있어요. 다음 주 되면 또 올 건데 라고. 물론 내가 어떻게 하냐 했다 다르겠죠. 내가 너무 잘 못 대해주면 그 주인을 더 잘 기다리겠지만 또 내가 잘 대해주면 그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왔을 때는 반갑게 표현하겠지만 없을 때는 그 주인한테 대하듯이 저한테 똑같이 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환경에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견종의 특성에 따라서 개체 특성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고요. 심한 개는 6개월 정도 걸린 개도 있습니다. 물론 그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좀 더 노력했으면 기간을 또 단축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개가 스스로 와닿을 때까지 기다려줬는데 6개월 걸리더라고요. 또 제가 인위적으로 제가 산에도 데리고 가고 시장통에도 데리고 가고 해서 뭐 2주 안에 아주 멘시해가 심한 개인데 2주 안에 또 친화가 된 개도 있고요. 반대로 그냥 정말 사람을 물어뜯는 개인데 주인한테 떨어지기 싫다고 막상 리더주를 잡고 일정 거리 이상 오니까 너무 쉽게 주인 따라다니듯이 따라오고 집에 가서도 주인한테 피우던 애교를 다 피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어떤 개라도 다 친화가 된다는 거예요. 멘시해가 아주 심한 개가 아니라면 보편적인 개라면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짧은 시간 내에 자기 주인한테 표현하던 걸 다 표현을 합니다. 하고 이제 어떤 경유가 있냐면 근데 사람을 문다든지 소유욕이 강하다든지 이런 개들 있잖아요. 그런 개들은 처음에 데리고 올 때 데리고 오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먼저 개 집으로 들어가느냐 개가 먼저 집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요. 바로 친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개가 3개월, 6개월,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의 핸들링 능력에 따라서 리더하는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만큼 어려워지기도 하거든요. 생각보다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지내더라. 배신감 느낄 정도로 너무 잘 지내더라. 그게 고마운 거죠. 사실은 고마운 거죠. 새 주인한테 잘하는 게. 근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 내가 직접 맡겨놓은 경우에 다르고 또 내가 직접 맡겨놓고 1주일마다 찾아갈 때 다르고 그리고 그 주인이 새로 맡긴 주인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맡겨놨느냐 그리고 주인이 잘 돼주느냐 이 사람이 잘 못 돼주냐에 따라 틀리고 또 내가 그 줄을 잡고 내가 리더를 해서 줄을 잡고 원래 주인한테 줄을 받아서 그래서 산책을 좀 시키다가 산책을 시키다 보니까 나를 잘 따를 때 차에 태워서 데리고 왔을 때랑 또 다르고 어떻게 데리고 오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데리고 와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개체 특성에 따라서 달라요. 여기서 3년이라는 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성숙이 끝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기준에서 그 전 견주를 잊을 수 있냐 못 잊냐 바뀐 새 견주에 적응을 하느냐 못 하느냐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다수는 새로 바뀐 주인에 대해서 평소에 보다 더 오바해서 친해지는 게 있고 좀 소심하게 다가와주기를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짧은 시간 내에 그 주인한테 하던 모습을 다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막 싸가지 없게 대하면 개들이 주눅이 들고 가면 그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잖아요. 더 오바하는 애도 있어요. 내가 혼낼수록 더 오바해서 그냥 얼굴까지 막 발질하면서까지 친하자고 막 오바해서 끌어안는 게 있고요. 또 소심한 개는 너무 소심이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혼내면요. 그런 개에 대한 견주의 접근 방식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대다수는 시간이 가면 금방 친해지고 적응이 됩니다. 그렇지만 맨샤이가 아주 심한 개들, 경기가 심한 개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것. 또 그런 개들은 또 새로 바뀐 견주가 어떤 식으로 친화를 시키냐에 따라서 목욕을 시켜주느냐, 잠을 데리고 자느냐, 차에 싣고 같이 다니느냐, 옆좌석에 앉아서 아니면 거실에서 같이 생활을 하느냐, 방에서 사느냐, 아니면 낯선 환경에 시장통이라든지 산에 데리고 가느냐 이런 게 따라서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면 또 개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 긍정적으로 기다려줘야 되는데 자꾸 부종을 형성하다 보면 개가 점점 멀어지겠죠. 그런 게 충분히 새로 바뀐 견주가 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시기는 좀 단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하고 잘 지낸 만큼 남의 집 가면 잘 못 지낼 거야 하는 건 착오입니다. 우리 집에서 사람하고 잘 지냈으면 남의 집 가도 사람하고 잘 지내요. 우리 집에서 문제가 있고 사람은 물고 주인한테 입질을 했으면 남의 집에 갈 수도 힘들어요. 그런데 새로 바뀐 주인이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개를 리드를 잘 못해서 정말 키우기 힘들어서 다른 집에 줬는데 그 주인이 개를 잘 다뤄서 첫 길들이기를 잘하면 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나는 무시를 당했지만 저 사람은 자기를 리드를 해보낸 거죠. 그게 강압적 서열이 아니고요. 한 발 앞서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리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는 또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죠. 처음에 좀 당황하겠죠. 그렇지만 당황할 겨를도 없이 개가 리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감적 서열이 형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까지만 답변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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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